아 싫어요. 한국노래 할까요? 어떤 노래 할까요? 한국노래 중에서 좀 골라주시나요? 사랑한 지랄스로 선명해요. 전상한 거요? 잠시만요. 골랐어요. 잘 안고래. 그거 왜 부서? 누구야? 누구야? 그거 봤어? 잠깐만요. 됐다. 이끌 servicio. 그 영상에서 와요. 마지막으로 눈으로 입고. 그럼 약간 토요일에 붙을 수 있을까요? 뭐지? 이 쪽에서 가장 좋은 거 같아요. 어떤가? 바로 그 영상에서 오전한 거. 이런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